괜찮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제가 시나리오 밖으로 생각했던 게 자칫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고 공간이 한정적이고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로케이션 장소가 여러 군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하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는 제 호흡을 따라가야 돼요 관객분들이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어떨 때 보면 조금 과하게 느끼도 했고 제가 보통 다른 작품에서 연기했던 거 보다 조금 더 과한 표현들을 썼었고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. 계속 긴장감을 하루 사이에 유지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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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